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가 2013년 5월 개소됐습니다. 기업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와 자금 유동성 확보, 상업 초기 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며 소규모 기업의 환경개선 지원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합니다. 특히 기업 애로해소협의회를 운영해 접수민원 중 해결이 어렵거나 여러 기관에 걸친 복합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저희 지원센터는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정재단, 경남중기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은행 등 12개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관이 함께 걸쳐있는 복합적인 민원이나 오래되고 고실적인 민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처리토록 했습니다. 도내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관련 민원사항과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인들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업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